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최근 들어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덕분이고요.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준 의료진 덕분입니다. 지금처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정부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. 이 동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원은 이렇게 왼손바닥을 펴고 엄지를 올려주면 되는데요.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. 이때 덕분에 캠페인, 덕분에 챌린지, 의료진 덕분에 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아주세요. 보건복지부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을 활용해 감사 영상도 만든다고 하니까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위해 다같이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. 당신을 존경합니다. 응원의 손길 보내주면 어떨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